남과 북의 총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첫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측 대표단은 89년 미립부케타 수감 중이던 임수경 씨 등의 면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튿날 열린 본회담, 우리 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실시, 불가침 선언 채택 등을 제의했고. 북한은 불가침 선언 채택의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목표는 같았지만 해법은 조금 달랐던 남과 북. 그러나 고향 방문단 사업과 남북의 유엔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분단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1차 남북총리회담은 1990년부터 92년까지 8차례 진행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 발효시키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여건을 마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